아버님도 티비를. 어떻게 너무 똑같아. 아버지가 키가 많으셨다고. 자기는 여자가 두 손이 있었어. 자기는 티비 자고 안 하는데. 냄새가 나. 저런 애기 왜 하실까. 아버님 어떻게 해요. 싸우고 싶었어요. 저렇게 따뜻한 형인데. 어머머머머머. 같이 노는 거예요 지금. 쫓아와. 쫓아가는데. 너무 이쁜가. 진짜 섹시한테 목숨 바칠 거예요. 매력으로 진짜 똘똘 뭉쳤어. 내가 좀 더 젊었어야 되는데. 잠깐만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됐어. 토니한테 새 아빠가. 근데 시어머니는 좀. 안 될 것 같아. 너무 무서워 시어머니. 며느리 한번 꼭 안아주세요. 이리로 와서. 며느리가 너무 무서워하잖아요. 오늘 토니 어머니 히트다 히트.